하이!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 천마 오랜만에 짜잔! 밀엄입니다. 식욕온축 밀엄이라고 하죠. 자 오늘 이 제 시그니처 밀엄 컨텐츠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짜잔! 자 바로 악마의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바로 토케이제콥입니다. 토케이제콥이 이번에 해외에서 수입 들어왔을 때 폐상계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마리 데려왔거든요.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머리가 좀 큰 도마뱀이에요. 실제로 제가 동남아에 서식하고 있는 이 친구를 자연에서 잡다가 물려서 피도 난 적도 있고 굉장히 치약력이라 이빨이 날카로운 그런 도마뱀이거든요. 아 참았어! 아 진짜 대단해! 아 근데 아 피나! 근데 이 친구를 한번 밀엄에게 먹였을 때 어떻게 골격구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오랜만에 할 건데 밀엄은 대략적으로 한 만마리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. 사실 쓸 수는 없는데 이거를 토케이저만 먹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할 거거든요. 우선은 바로 더듬 말고 토케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밀엄 콘텐츠는 진짜 매번 하지만 흥미롭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해요. 이걸 보면은 와 지금 놓자마자 이 밀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달려들거든요. 이 토케이는 조금 말랐네요. 자연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가 봐요. 근데 얘네들은 여기 사진을 보인 것처럼 좀 다양한 발색을 많이 지녀서 현재 매니아층이 좀 많고요. 굉장히 싸나워서 퇴임이 잘 안되지만 산란을 받아서 새끼 때부터 길러면 또 퇴임도 돼서 좀 길들여지기도 합니다. 근데 물리면 진짜 피가 나기 십상이고 굉장히 빠릅니다. 와 근데 언제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감싸네요. 사실 이 친구는 한 두 시간 정도만 있다가 봐도 뼈가 남지 않을까 와 여러분들 약 5번째 되지 않았는데 벌써 파묻혔는데 잠깐만 볼게요. 벌써 갉아먹고 있었어요. 갉아먹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자 이 상태로 제가 한 자고 오겠습니다. 지금 밤 10시거든요.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토케이 말고도 또 할 친구가 있습니다. 와 먹을 거를 더 달라는 것 같아요. 지금 넣은 지 1시간 정도 됐어요. 사실 내일 보러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살짝만 보려고요. 눈을 제일 빨리 파먹는 것 같아요. 자 여기 보면은 벌써 팔을 다리를 파먹었고 눈을 오우 파먹었어. 자 여러분들 토케이가 지금 현재 사라졌습니다. 지금 한 3시간 정도 흘렀고요. 자러 가기 전에 잠시 잠깐만 한번 볼게요. 뜨거워 오우 뭔가 뜨거워졌어. 오 진짜 뜨거워졌어요. 우와 자 이거 보시면 우와 파고 들어가서 먹고 있는데 뜨거워지고 있거든요. 우와 기가 막힙니다. 잘 잘 먹네요. 역시 자 여러분들 트위프 거의 하루가 지났습니다.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근데 오 지금 조금 여기가 좀 따뜻해가지고 큰일 났어요. 자 우선 한번 올려봅시다. 어디갔니? 우와 우와 지금 꼬리는 사라졌네. 자 한번 올려볼게요. 뾰로롱 야 아직 껍질을 다 먹지는 못했는데 와 이빨이 엄청 날카로울 줄 알았는데 날카로운 게 아니었네? 날카롭지는 않지만 작은 잔이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오 자 그리고 입을 한번 벌려 볼게요. 아 와 그냥 진짜 공룡 같다. 느낌이 약간 입이 엄청 크고 이야 그냥 딱 진짜 별다를 게 없네요. 입을 살짝 벌려보면 이빨이 그냥 잔이빨이 있습니다. 옛날에 이렇게 뭉툭한 잔이빨 에서 물려서 피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아 치약력이 엄청 났나 봅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로 어마무시한 거 한다고 했는데 자 우선 보여드릴게요. 우와 바로 짜자잔 바로 연어입니다. 이게 수컷 연어인데 이게 1m가 넘는 그 연어의 머리거든요. 근데 이거를 와 하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큰데 잠깐만 아 너무 커서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로 옮길게 우선은 와 뭐야 토끼개코 먹는데도 이게 아 열이 나는 이유가 있었네 아 이러면은 연어까지는 조금 힘들겠는데 와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 거멋게 된 게 죽은 겁니다. 이제 밀원들이 서로 많이 모여있고 열이 차면서 약간 뜨끈뜨끈하다 했잖아요. 아 그래서 밀원들이 좀 죽은 모양이에요. 이러면 연어를 할 양이 되시같는데 지금 연어는 진짜 엄청 크거든요. 제가 예전에 이제 고대어 바로 엘리게이터가 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개를 하고나서 너무 재밌어서 대형어들을 한번 더 해보고 싶었거든요. 입장 엄청 날카롭죠. 우선은 여러분들 밀웜이 좀 줄어들 거 같아서 귀엽게 바로 해수어인 돌돔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돌돔을 먼저 우선 해볼게요. 얘도 독특하거든요. 두둥이가 얘가 피라에 갔다가 냉동고에 있는 거를 조사하고 남은 이 돌돔을 한 마리 얻어왔는데 돌돔을 먼저 간단하게 해보고 연어는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버려볼까? 자 한번 어우 걸려볼까요? 어우 너무 날카로운데? 어우 야야 잠깐만 나 꼈어 와 이거 기대된다.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럽네. 너무 가속평가했나? 우와 이빨 봐봐. 엄청 날카롭죠? 이거 못 벌릴 것 같은데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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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연어가 이빨이 어마무시합니다. 지금 벌려지진 않거든요. 아 지금 얼어있네 얼어있어서 이쪽만 보이는데 이 앞잎발부터 해서 진짜 엘리게이터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날카롭습니다. 와 바다에서 사느라 굉장했구만 그리고 여기 콧구멍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연어는 지금 하기에는 양이 자 이렇게 넣어도 다 먹지도 못하고 밀어비 전량폐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 연어를 빠르게 먹어치울 수 있는 양이 되면 나중에 컨텐츠로 하겠습니다. 와 뭐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딴청 피우는 사이에 이렇게 달려들었네요. 밀어미 이렇다니까요. 이것도 잠깐만 한번 타임레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벌써 이렇게 지느러미 먹고 있어요. 자 근데 여러분들 또 연어를 못해서 또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굉장한 친구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짜자잔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좀 보기 힘든 개거든요. 이게 두 마리에요. 근데 이 개가 온몸이 엄청 딱딱하거든요. 자연에서는 얘는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잡히는 그런 개종류인데 제가 전에 맨티스 시림프에게 줬더니 맨티스 시림프가 얘 파를 못 먹더라고요. 너무 딱딱해서 자 무튼 이 괴물개라고 불렸던 이 자개를 제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얘 수컷이네. 오 이거 뭔지 달라붙었어. 얘는 먹을 수 있을까? 이것도 이 돌돔 확인하면서 한번 이따가 같이 확인해볼게요. 참고로 이 돌돔은 여러분들 굉장히 입이 날카로운 그런 친구입니다.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하루가진 않습니다. 자 지금 보면은 밀험들이 이야 오 생각보다 좀 많이 죽었어요. 자 공개할게요. 오 야 야 이거 돌돔이거든요. 여러분들 실제로 돌돔을 잡아서 많이들 드시잖아요. 가시가 이런 식으로 있네요. 오 이 등지느러미 가시도 엄청 날카롭네. 조심해야겠고요.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바로 입인데 짜란 이야 돈들은 굉장히 좀 잘 잘라서 먹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. 주둥이가 굉장히 이제 새부리처럼 생겼습니다. 우와 얘는 잔이빨이 없네. 감섬돔 이라든지 옥돔 이런 애들은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물리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이 돌돔은 입이 조금조금만 해요. 이야 다 먹었어요. 진짜 껍질만 나왔어요.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개물개라고 했던 거 넣었을 텐데 역시 먹을 게 없죠. 이야 밀어미 유일하게 못 먹는 거 찾았습니다. 변함이 없어요. 이야 똑같네. 근데 하나 더 어디 갔지? 여기 파묻혀져 있거든요. 씻 이야 똑같네.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. 이야 역시 밀어미 컨티체는 할수록 재밌어요.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스티로폼이나 지우개나 삼성 슬리퍼 이런 거 줘도 얘네들이 다 먹는다는 사실. 나중에 또 재밌는 거 이런 거 듣죠.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아 사실 연어를 하고 싶었는데 연어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토케이크에코랑 돌돔 그 다음에 자기를 한번 이런 컨텐츠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 안녕